방송의 정치적 독립 방송의 정치적 독립, 공공성, 공익성을 우리가 확고하게 담보하는 것을 거기에 민영방송이 예외일 수는 없다. 똑같다고 봅니다. 이번 토론회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넘어서 민영방송의 공공성 보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의 논의가 확장돼서 우리나라 민영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회복하고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